안녕하세요 아직갠방입니다. 조금전에는 제가 노코멘트로 코멘터리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 뭐 그런 이유가 있었구요 자 이제 진짜 뭐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꼭 엔딩 보고 이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샀을 때 같이 샀었던 뭐더라 그게 아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데이지곤 데이지곤을 플레이를 해볼까 합니다 뭐야 어딨어 아 근데 이 말을 조정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아요 마치 위쳐보다는 훨씬 좋죠 그 어세신크리드하고 거의 이상한 정도 얼굴이 가려지니까 좀 그렇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동료들과 대화해라 말 타는 것은 레델 리뎀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람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시카와 선생하고 또 얘기를 해야겠지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오 마사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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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숙부가 어떻게 할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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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.. 으이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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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보라라고?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나요. 어디 가면 스탑?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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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..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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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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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그냥 무시해. 몰라. 고등학. 옳'. 어엘。 이제 이리 잘해. 이곳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겐 보겠습니다